202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서도 메인 캠퍼스에서만 가능했던 인클루시브 액세스가 가능해졌습니다. 이는 유타대학교 학생들이 개강 직후 즉각적으로 열람 가능한 디지털 강의 자료 및 교과서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수업 자료 비용을 최대 80%까지 절감해 경제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개강 직후 강의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혁신적인 교과서 모델입니다. 가을학기 수강 신청을 해 인클루시브 액세스가 가능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해당하는 강의 자료에 대한 정보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남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. 이후 학생들은 학습 플랫폼을 통해 수업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을 확정하기 전인 첫 2주간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. 수강하는 강의가 확정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수업 자료에 대한 비용은 등록금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.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강의 자료를 열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옵츠아웃 옵션을 선택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인클루시브 액세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유타대학교 캠퍼스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클루시브 액세스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혁신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. IBS 권연서입니다.